나 치료했잖아 근데 독화살이 잠깐만요 나 독화살을 어디서 확인해? 아 물리면 무조건 죽어요? 그 어디서 봐요? 독화살? 죽었으니까 있겠지? 이거 잘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왜 못 올라가지? 이거 내가 못하는 거겠죠? 가득 찼네 아 여기서 오키오키 오키오키 또 먹고 가야지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다 깨신 분들 같은데 이걸 또 보시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 암 걸리기에 코맛찡 아름다운 허벅지를 아잉 아잉 흐흐흐 흐흐흐 아잇 아니 안 돼 흐흐흐흐 아 아니 아 아 이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물지마 야 왜왜왜왜 안죽어 아 야 왜 안죽어 으흐흐흐흐흠 아 저것도 못좋고 아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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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해보 아 물지마 아 도카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독화설을 어떻게 만들어요? 왜 안 움직여 근데? 아 아파 독화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잇 선이 빠져갖고 어쩐지 왜 안 움직이나 했다 계속 독화살만 쌓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헐 오늘 곰 곰찡 오늘 쿠마찡 깰 수 있을까요? 아까 안 썼다고? 나 아까 이거 선택했던 것 같은데 이거 선택된 거 아니에요? 여기 선택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우 적응한데 어쨌든 지금 이거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아 색깔이 다르구나 어? 왜 안 쐈지? 아 왜 안 쏘지? 왜? 왜 안 쏘는 거지? 야 여기까지 오냐? 아깐 도망가더니 어? 왜 안 쏘지? 이걸 누르고 있던 중에 아 아 아 L1인데 멍충이 죄송합니다 저는 멍충이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의 멍충멍충함을 인정합니다 R, R, R로 눌렀어요 R, R R2를 잠깐만 그니까 R1을 눌러야 되는데 R2를 눌렀어요 이게 조준이, 조준이의 R2 R2고요 발사하는 게 R2인데 요고요 요고요 치~~ 하나요거 나이스 이거지 어? 뭐야 잠깐 그대로 있으라니? 만들고 아 최대한 뒤로 가서 나오면 어디갔어? 왜 안나와? 어? 어? 어디다 쏘는거야? 쏘고 아 좋아 헐! 키! 이렇게 쉬운걸? 아 도구로 스턴 걸어놓고 쇼쇼쇼쇼 때리는거야? 아 이렇게 쉬운거였구나 그렇게 배워가는거죠 뭐 쿠마찡은 이젠 내꺼라고 쿠마찡 잘 먹었다구 웅담차 고맙다구 쿠마찡 집에 뭐 또 없나? 그렇지 있지 있어야지 뭐야 빈박스야? 와우 쿠마찡 사슴 먹고 있었어? 고맙다구 고맙다구 반자동 권총 부품 아 권총 부품 또 얻어가지고 만들어야돼 난이도요 난이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지루에도 충분히 받을 스트레스 다 받아요 우리가 굳이? 으응 도전의식 무슨 뭐 그런걸로 괜히 어렵게 으앙앙앙앙앙 앙앙 할 필요가 없다 아 앞으로 가야되나 올라가야되나 근데 이제 그런경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뭔가 노멀이나 하드모드에서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다 특전이 있다 이러면 또oz 하얘 짱나게 하죠 또 Dise Walter custod 뒷모습이 링크같아요 호호호호 ㅋㅋㅋㅋㅋ 여기 지금 내가 내려온 길인가요? 그쵸 내려온 길이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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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스킬 어? 뭐야? 스킬 사냥꾼 생존자 이동중의 투척 아이템 및 탄약을 더 빨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경험치 빨간색 가스... 가스통을 폭탄 제작 대미지를 입지 않고 착지할 때 5를 누르면 구른다 아 뭐하지? 뭐하지? 사냥꾼 화살 회수 화살 회수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아 일정 확률이네 발자국과 핏자국을 남겨서 추적하기 쉽다 아 이런거 필요없잖아 뭐하지? 싸움꾼? 불... 폭발부가 불길에서 받는 데미지 감수 피종의 타임을 맞춰 누르면 보호구를 입지하는 적을 전투불능으로 만든다 빠른 제작할까? 빠른 제작할까? 더 빨리 제작하는거 어때? 별로? 확률... 확률과 통계가 어딨지? 흐흐흥 확률과 통계가 어딨어 확률과 통계가 어딨어 없는데요? 흐흐흥 흐흑 흐흑 음? 아까 쳤다구요? 흐흐흫 흐흐흥 흐흐흫 아 그래요? 뭐야? 응 못그러겠다 업그레이드 롱보 업그레이드 뭐야 한손으로 지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가족으로 감싼 손잡이 덕분에 양쪽 근접 공격 콤보를 이용해서 보호를 사용하는 적도 쓰러뜨릴 수 있다 지렛대의 힘이 증가한다 날 연마 손잡이 감싸기 일단 날부터 연마가 왔습니다 어? 또 돼? 우와 혜자네 흐흐흐 그러면 아 전투 위주 보너스 경험치가 레버벤 좋은데 나머지는 컨으로 커버가 된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컨이라 제 컨을 믿으십니까? 그래 추가 경험치 좋아 믿어보죠 아 아 한번 믿어보죠 아아 호! 어 뭐야 어디갔어 내 고품 내 고품! 고증! 고증이 사라졌어 섬님의 컨은 일반의 극헌이 아니랍니다 뭔가 우아하는 그 이상을 보실거에요 어떤 의미죠 그거? 우아 개못해 이건가요? 이렇게 잘하는데? 비젠틴 전투선? 어떻게 여기 있지? 비젠틴 전투선 비젠틴 전투선 비젠틴 전투선 이건 스토리랑 관계없는거잖아요 한번 도전? 비젠틴 전투선 비젠틴 전투선 비젠틴 전투선 뿌웅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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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음을 깨야 된다 챌린지는 거의 다시 와야된다 이거 불화살 있으면 한방 아닙니까 이거? 불화살로 이거 그냥 다 녹이면 되는거 아니여 그냥 뭐 어? 뭐? 어? 뭐? 막 그냥 뭐 막 그냥 어? 이거 올라오면 티비로 본다구요? 와 멋있쩡 아니면 설마 헐 여기서 이렇게 길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악 아아! 어? 저기도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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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리고 돌리 하 하 저것도 깨란 소리지? 아! 아아! 아 내린 다음에 잽싸게 또 와야되는겨? 하 아 진짜 아아 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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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달리고 하 야 저거를 어떻게 지금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니니? 흐흫 토리님 주무세요? 어 아 그래도 혜자네요 가자! 네 우린 됐스ㅡ 의머가 있는지 볼까? 네? 어떡하라구요 다시 올라가는거요?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해서 다시 올라가면 되나? 여기서 이제 점프하면 되는거에요? 오케잎 ㅇㅇㅋ 우훠은 운바야 congratulations 으흐흐흐흐 흫 디으으 야 어흐흫흫흫흫 아 얘 점프를 안해 왜? 아니 점프를 해야지 왜 안하냐고 점프를 하고 잡으라고야 올라가 저 뒤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꿈과 희망도 없어 올라가 이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은 저기서 멋지게 내려가는 거구만 왜요? 스킬 경험치 말고 뭐요? 괜찮아 이미 찍은 거 뭐 그가 뭐 다른 거 찍든 그걸 찍든 뭐 화살을 통해서 화살을 꺼내서 다시 매기는 과정 없이 최대 두 발의 화살을 연속해서 씁니다 아쉽구만 챌린지 무덤 겁나게쉽구만 그냥 라라가 정말 겁나 신비야 라라는 정말 신비야 동물의 식물의 괴물도 나오냐구요? 어어 그럴걸요?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기존 시리즈 보면은 막 괴물도 나오고 그랬어요 으으으 근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죠 뭐 하 하 하 하 하 어? 뭐야 하 하 으이 나치 익다 하 하 저 죽을거같아요 얼른 자요 안자니까 죽었잖아 어 왜 이상하다 내기인가?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레기인가? 여기다 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 protein 고소공포증이여 베베님 고소공포증 흥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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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 공주님 베베 공주님 여길 보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발짝 두 발짝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저도 걱정해 줘요 저도 무섭다고요 어 오 와봐와봐 와봐봐 왜왜왜왜왜왜 아아아아 아아아 물공포증 허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 아 허허허헠 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미애님 그거 알고그러시는거 일부러 일부러그러신거죠 지금 베베님한테는 베베공주님 샤미드님 저도 무섭다구요 힘내요 샤미드왕자님 아이고 오시다 소련시설 어 그 여자다 그건 두고 봐야지 사람 잘 죽이던데 살아야 하니까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놈들은 언제 왔어 며칠 전쯤 침입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갔어 늦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걸 그건 안돼 중요한 걸 찾으러 왔거든 역시 그랬군 다음에 또 만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린 같은 편이야 내가 증명해줄게 무슨 일이지? 누구?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여자는 과연 사람이었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라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화살을 든 여자 그러면 잠깐만 소피아 레딧 괴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단 할 일이 뭐냐 뭐냐이요 내가 할 일은 일단 옷을 갈아입는다 아 이거 입고 싸웠어야 되네 아까 곰이랑 싸울 때 포식동물한테 받는 모든 데미지가 감소한대요 와아 일정 확률로 화살을 소비하지 않는다 일정 확률로 화살을 소비하지 않는다 모든 특수탄약의 최대 보유랑 총알을 발사할 때 아직 총알 없으니까 흰색으로 통일된 옷 아이씨 일정 확률로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분명해진다 근데 치료한다 오 이거 좋다 아 근데 옷이 안 이쁘다 근접 공격 데미지 증가 폭발성 화살반격 쓰읍 폭발성 화살 반격 증가 이걸로 할게요 화살을 잘 쏘는 여자 화살을 잘 쏘는 여자 여긴 스킬은 없어요 여긴 지금 지금 스킬 체크는 없는데 지금 스킬 체크는 없는데 음 스타일은 맘에 안들지만 그냥 있기로 했어요 흠흠흠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뭐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아 아 왜 얘는 시들러서 못잡는건데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어? 고마워. 게이득. 토끼가 벅땡이였구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토끼야 고맙다. 역시 토끼 너희들은 독등이구나. 이 원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어? 여기서 또 절로 갈 수 있나? 아..아파.. 여기서..어디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아 없잖아! 야아! 오케이 여기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아이 젠장! 아이 젠장 여기 내가 아가 여기서 캠핑 안되잖아 내가! 아 왜 집 나이는 안타냐고! 아..아... 내 집 나인.. 모든 유닛이 말하고 있었어 콩스탄틴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내려갔어 뭐 조용히 해 사물이 어딨는디 아 요거 잠시만요 내가 찾아봐 멀리 안 가리지 뒤봐 뒤를 봐 뒤를 안보면 내가 앞에서 공격하지 흐흐흐흐흐흐흐흐 뭐하냐아 어떻게 술이 많고마이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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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것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못먹나 이거는 ! 으흐흐흐흐 두잠이예... 아 아쉽네요 두잠이 재미있었는데 슬 1잔 흠흐흨 게임 방송이 잘 안돼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우리 라라 우리 라라만 기억해 주세요 야이 쓰레기들아 봤어요 우리 라라 뒤로 던지기 스킬? 우리 라라가 이런 아이예요 아 아 아 우리 라이브 , 아 이럴 아 아 아 액 니놈 머리통을 맞춰주겠어 니놈 머리통을 맞춰주겠어 니놈 머리통을 맞춰주겠어 아, 아 아, 이 시켜... 이 시켜... 또 뭐, 또 어디 나의 병을 받아라 앙 앙 앙 화살대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왜 자꾸 붙들어 드는건가? 아 됐다 귀농 귀농하겄어 아 재배의 달인이야 재배의 달인 아주 그냥 헐 땡큐 뭐야 되게 멋있게 오더니 나 뭐 이 뭐 하는 애인줄 알았네 흐흫흫 아하 이렇게 만드는거구나 온몸에 가득 찼네 괜히 만들었네 흐흫 제작 지금 활달한 애한테는 뛰어와야지 생각이 있다면 뭐야 어 으으쉭 그거 흐흕 오오오오오 오우 오 깜짝스 어디로 가? 저기 뛰나? 오 베베님 눈 감아 사미드님 눈 크게 뜨고 ㅋㅋㅋㅋㅋ 아빠는 너희를 다 사랑한단다 눈에 너 안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니? 쥐지키 잡아! 쥐지키 잡아! 쥐지키 잡아! 눈에 넣으면 다 아파요. 눈에 넣기 전에 내가 죽지. 어? 총? 던지기인데? 잠깐만 던지기잖아 왜 던지기야? 총 쏘는게 아니고? 던지기! 왜 던지기라고 돼 있어? 어? 쏘기라고 해야지? 난 진짜 총을 던지는 줄 알았네. 총을 던지는 줄 알았네. 아 진짜 총을 던지는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미워했음은 이렇게 안해요. 알쥐해. 나는 그냥 총알이 없어서 총을 던지는 줄 알았어. 어? 아저씨 몸이 빛나요! 아 이제 뭐 화살은 남아 도는데? 화살은 너무 남아 돌아요. 내가 뭐라고 했지. 하지만 정이 이렇게 거셀 줄은 너는 장식으로 달렸나? 그런 것도 파악 못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하지만 그.. 그게.. 모르겠지.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머무른 지며 비명! 괜찮아. 괜찮아. 고통을 받아들여. 잘들어.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작전이 성공하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린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대장님. 지금 감옥으로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물에 대해 알 것 같은 포로를 잡았습니다. 믿고 따르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내 눈! 내 눈! 내 눈! 하여.. 우리 svilupp이 어떤가? 뭐하는거 같은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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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여기 있었냐 얍 얍 얍 얍 얍 얍 얍 빠른 치룡 아 나 총이 있었지 한잔하실텐가 저승에서 만나세 아 총알도 있고 화살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아이즈 마이아이즈 내 눈 내 눈 연료탱크를 파괴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얘를 뭘 해야 되나 왜왜왜왜 왜왜왜왜 어휴 어휴 미안 어 너무 미안해 아하 요거를 뭘 그럼 요기다 그냥 총쓰면 되나 아 안되네 그 불꽃을 어떻게 내지 근데 떡각이 불꽃을 어떻게 내지 인화성 방벽 밝은 흰색 천으로 감싸진 사물이랑 기름에 불이 붙일 수 있는데 아 여깄다 이거이거이거 에잉 허잇 짜아 위자왕 어휴 깜짝쓰 오우 깜짝쓰 어 이 사람 죽었네 으아아아아아 크으아 뭐야 바로 안 죽어 화살 collector 으흑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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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십니다 피씨로 하면서 패드로 하고있어요 아 베이스 캠프 어 원수 저 원수 아아 원수 언젠가 찾고 말거야 아 원수 언젠가 찾고 말거야